현대일렉트릭이 역대 최대 규모의 배전용 변압기 수주에 성공했습니다. 현대일렉트릭은 미국 최대 전력회사인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로부터 총 1,062억 원 규모의 배전용 패드 변압기 3,500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계약은 현대일렉트릭이 창사 이래 수주한 배전 변압기 단일권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. 패드 변압기는 주거용 전력망 부축에 필수적인 지상형 변압기로 주로 상가와 주택가, 학교, 병원 등 도심 지역에 설치되는 배전 변압기입니다. 이번에 수주한 제품은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가 전력 공급을 담당하는 미국 텍사스, 오하이오, 오클라호마 주지역에 설치될 예정입니다.